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문무왕 세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상위선서는 첫대로 문무왕 붕어식 불폭가 나라를 수호하는 용이 되겠다는 분이 한달러 이고요 그 다음에 성을 쌓고 하는 분이 인생안정정책실지 제가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이게 한달러 이고요 그 다음에 저공은 보희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거덕궁을 세상으로 등록해서 정치를 하는 부분이 세부 한달러 그렇게 해서 세달러로 나누어 반말을 드리겠습니다 대왕의 의우 21년 이영룡 2년 신사궁리 대왕이 나라를 다스린지 21년 만에 681년에 돌아가셨다 유조 자문어 동해중 세대왕상 규언에 따라서 동해 가운데 큰 바위에 동해식을 치렀다 왕평시 상위 지휘법사와 왕이 평소의 지휘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짐신후 원위 호국대령 짐은 나는 죽어서 신후 죽어서 호국 나라를 지키는 용과 용이 되어 순공불법 불교를 숭성하고 수호방각 나라를 보위하게 노라 라고 이야기하셨다 권법사왈 용이 축보하 용은 축생인데 왜 용이 되고 하십니까 왕왈 아 영세 영화부위 나는 세상을 세상의 영화를 영화를 오래 싫어한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을 좀 되게 의미를 새겨본다면은 왕으로 문왕 왕으로 21년간 왕으로 형식을 냈고 그 다음에 태자로 또 자기 부친이 왕으로 있던 춘초 태종이 왕으로 있던 그 시기가 8년인데 그 시기는 태자로 있었으니까 또 고위 정치에 깊이 개입을 해서 참여했고 진덕왕 8년간 진덕왕이 왕이 즉위할 때 문왕이 22세였으니까 22세였고 진덕왕이 왕이 될 적에 벌써 자기는 춘초 태종으로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깊이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30 한 4 5년간을 야구지 그 다음에 진덕왕의 정치를 보면서 오랫동안 영화를 누렸다 영화를 누릴 때는 실정이 좀 낫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사실입니다 약축 고위축 사슴농자 3개입니다 거친 사슴이 뭐 이렇게 길거리는 동물이 아니니까 거친 추 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추고위축 거친 인형에 따라서 축생이 되는 것은 즉 아합 짐의 짐은 내가 바라는 바와 아합 그리고 바를 낳잖아 혹 합치된다 내가 용이 되는 건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 세상은 실점도 좋나고 용이 되는 것 추칭이 되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반면 크게 문제 될 게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적이라고 한 것은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큰 흔적이 없기 때문에 큰 절이 있다 든가 비가 있다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흔적 사적 158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문화재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능기탑입니다 능기탑은 천왕사 인근에 있는데 여기는 문구왕의 주로서 6월 가장한 장소가 바로 능기탑입니다 이 능기탑은 원래는 오청스칼이 있는데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문화재가 아니고 경상국도 기념물 34호입니다 무장사지는 경주보덕동 요거는 행정동이고 법정동 앙곡동인데 무장사입니다 요게 무장사 삼청석탑입니다 일단 무장사지 삼청석탑 보물제 126호입니다 무장사는 투부무입니다 투부를 묻은 서가 바로 무장사지입니다 문무왕이 전쟁을 통해하고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평화시대 평화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경주 막걸리 넣고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투부를 묻은 장소가 바로 무장사지 삼청석탑입니다 민생안정중 왕초적이 지남산장창 장 50보 행 15보 왕이 저기 초기에 남산에 큰 창고를 설치했는데 길이가 50보 넓이가 15보 보 보는 여섯자입니다 여섯자인데 주척 재능산이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주척 동척 여러가지 있는데 주척으로 계산하면 일부가 일정 이내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326평 1평 1평이 3.305 785 그래서 요게 321평 정도 되는 것을 제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저 미국 경기 쌀하고 무기를 저장하고 시위 우창 저장하는데 이곳이 바로 오른쪽의 창고 있다 천은사 서북 서북 산 산 천은사 서북 산 위에 있는 것이 시위 자창 자척의 창고 철봉 은 또 다른 책에는 금복 8년 심해 축 남산성 진평 왕 우리는 신랄때는 진평왕 연호를 시작했고 선두가 가지는 그 신라 연호를 별도로 썼는데 그 이후에 중국 연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기야 금복은 진평왕의 연호 591년 남산에 성을 쌓았고 규 2850포 둘레가 2850포인데 약 3.4km 정도 전외 진평왕 대 시축 진평왕 때에 처음으로 쌓았고 이 치차 내 중수기 이때와서 수리를 해서 고쳤다 우시축 부산성 또 부산성을 쌓았다 부산성은 영주섬에 있는 산에 있는 산성입니다 3년 내필 3년만에 성을 완성하였고 앙북하 변축 철성 앙북하는 황경도 마을영 주건에 있는 하천입니다 진흥왕이 개척한 비가 있는 마을영 비가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마을영 안북 내과에 부근에 철성을 쌓았다 우욕축 영사성곽 또 서울에 성곽을 쌓으려고 이령 진리 영을 내려 관리를 선정하여 선정하였는데 시의상법사문지 이때 의상법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치서 보은 글을 올려 말씀드리기를 왕지 정교명 왕의 정치와 교화가 밝으면 즉 수초구 핵지 이위성 이 위성 풀 언덕의 땅을 그 땅에 금을 그 성을 성으로 만들더라도 그러니까 뭐 그게 정성들어 하지 않고 대충 하더라도 율불 감유 백성들이 감히 넘어오지 않는다 감히 침범하지 않는다 가히 개 제 진고 재난을 물리치고 복을 복이 들어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를 잘하면 다른 건 신경 안 써도 저절로 재난이 물러가고 복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교 부불명 정치와 교화가 진실로 밝지 못하면 즉 수 유장성 비록 긴 성을 싹더라도 낙더라도 재해 니 소 재해를 막을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왕 어 시정 파 기업 왕이 이에 성살넌 이를 파 그만두라고 임기를 했다 백성들 고생 안 시키게 이 의상법차가 건의를 하니까 말을 그 의상법차의 뜻에 따라서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성삼는 것을 경기를 했다 그 다음 인덕 3년 병인 3월 10일 인덕은 당고정연호 666년입니다 유 인가 비 명 길이 어떤 사람의 집에 길이라는 이름의 여종이 있었는데 인류 생삼자 한 번에 아들 세 명을 낳았다 총장 3년 병호 정을 7일 당고정연호 7670년에 한기부 일산급관 일작성산 아간 귀 한기부 대시촌 동쪽에 바로 소금강산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강산이 저쪽이 바로 한기부 대시촌 입니다 한기부에 급관 일산이 급관 일산이 인류 생사자 한 번에 아들을 자식을 세 명 낳았는데 일류 삼장 딸 하나와 아들 세 명이 있다 일작 성산 아간 귀 또는 성산의 그 노비 아간의 아간 이라고도 하는데 아간이라고도 합니다 북극 곱 이백 섭지 상기 나라에서 상으로 복식 이백 석을 상으로 저 우벌 고려 또 고려를 정벌 할 때 이 기부 왕손 황국 그 나라 고구려의 왕손을 가는데 안성으로 추정된다 이 안성은 익산에서 오덕왕으로 앉혀서 고려 유민들을 다스리게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치지 진골 위 진골에 편입해서 진골 위 진골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을 주었다 합니다 여기에 놓은 다산은 삼국유서형은 다산을 길조라고 보는데 길조라고 받기 때문에 나라에서 복식을 이백 석으로 상을 주기도 했는데 중국은 음량의 구조로 불길한 징조다 그렇게 됐을 받습니다 서재 거독궁을 제상으로 드립니다 왕 일일 소 서재 거독궁 왕 하루는 왕이 서재 거독궁을 불러서 말하기도 거독궁은 언니 보희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명인데 그중에서 거독궁이 제일 뛰어난다 이지문 이름 자체도 조금 촌소를 잃었는데 공을 붙여서 거독궁을 하는 걸 봐서 호희의 아들 중에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제상으로 임무한다 그런지 아닙니다 여비총재 내가 너가 제상이 되어 균리 백관 여러 관리들을 잘 다스렸어 흥 경장사에 온 나라를 태평케 하믄 하보라 또 하니까 공왈 폐하 약 이소신 위 친 만약에 소신 소신으로 하여금 제상을 지경중 세금의 무거움과 압염과 무거움 관리지 청탁 관리의 청년함과 부패를 살펴본 영후 시직 살펴본 영후의 그 직을 맡겼다 고 말씀드리니 왕청기 왕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여 공착 치이 봉이 치이를 입고 치이는 껌을 치는데 승려복 승려복을 치이라 하는 모양입니다 승려복을 입고 파 비파위 그사경 비파를 잡고 그사의 형상을 하고 출경사 경유 를 시작합니다 경유 아슬라주 아슬라주 우수주 구겅경 구겅경을 경유하여 아슬라주는 지금의 명주 강릉 입니다 우수주는 춘주 춘천 춘천 북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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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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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곳을 경유하여 지 무진주 지어 무진주 무진주 무진주에 이르라 무 진자는 똑같은 자리입니다 참 진자에 속된 금 해양 지금의 해양인데 무진주는 오늘날은 광주를 말합니다 무진주에 이르러 순행위한 마을 솔락마을 한참 돌아보니 주리 안길 경 미 전시 무진주에 관리 안길이 봄을 보고 기부한 인물로 보고 요치기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진정 공업 정성 설에 편안하게 대륙을 했다 지아 안길 황 처첩 3인 왈 밤이 되어 안길이 처첩 3명을 불렀어 금 검자 시 숲 숲 숲 격 거사자 우리집에 문물로 있는 거사 거사를 오늘 밤에 시 모시는 사람으로 정신 정신 대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 하니 이처 왈 저 두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영굴변구 차라리 같이 살지 않을 지언 정 하이 어 인동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보고 하겠습니다 기일처왈 기일처왈 처 다른처 한사람이 공약허 종신병거 공 께서 죽을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약속을 허락한다면 즉 성이명 뜻을 받도록 종지 다르겠습니다 길단 아침 다음날 아침 길단 거사역 사행시왈 다음날 아침에 거사가 이별하고 떠나 떠나면서 하 하는 말이 나 경사이냐 이런 라고 됩니다 나는 서울사람 서울사람 이고 오가 황룡 황승 황승 이사 지간 황룡 과 황성 황성의 두 절 사이에 황성은 황룡사 인근 절로 추정되는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두 절 사이에 오엉 단어야 나를 단어라고 부르는데 속위 단어 위 그 이 속 일반 민간에서는 단어를 그 이 요거는 그 이 술의 옷 이라는 뜻인데 술의 옷이 술인 날 하고 비슷한 이 때문에 단어와 술인 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 약 도 행사 주인 주인께서 만약에 서울에 오게 되면 신강호가행이 우리집을 방문해 준다면 도맡게 생각합니다 수행도 공사 떠나서 서울에 도착하여 그 총계 대상이 되었다 국지제 외이외유지 위인 상수경중제조 여러 지방의 지방의 관리를 한 사람 서울에 올라오게 해서 여러 관청에 눈물누게 하는 것 지방 상수리 제도 눈물누게 하여 주 금 기인양 주 금 주 지금은 상수리가 지인 이라고 앙길 양차 상수 지 왕사 앙길이 상수 차례가 되어 서 서울에 도착하여 문양사 지 간 두 절 사이를 물은 두 절 사이를 단어 거사지가 단어 거사의 집인 라고 물은 이 임막 지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앙길 구립 도자 앙길이 한참 동안 길가에 서성이고 있는데 유일로 온 경과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웅길은 그 말을 듣고 양구 저 사활 오랫동안 한참 생각을 하다가 말하기를 미사관 일관 두 절 사이에 한 집이 있는데 태 대내야 대내는 대거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대거리로 됐는데 단오 자 내 거듭용 공략 단오라는 사람은 거듭용 공인 것 같다 장행외 분시 지강의 자명할 때 태 여 유 연 개호 아마 자네하고 무슨 자네하고 인연이 되어 뭐 약속한게 있는 모양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 넘겨주세요 앙길 진 지은 앙길이 그 사지를 사연을 이야기하니 노인말 노인이 말하기를 여 그 궁성지 서 비정문 시 궁녀 출입자 고지 궁성 궁성 서쪽 지정문 가서 출입하는 풍요를 기다리고 이야기하면 될 것이다 앙길 종지 앙길이 그렇게 하고 고 무진주 앙길 진엄은 무진주 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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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길이 문에 왔다 고 알림 공 문이 주 출 거듭공이 달려나와서 덕 거듭공이 덮고 달려나와서 추수 기쁨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환출공 지위 공의 부인을 불러내어 불을 불 환장 공의 부인을 불러내어 여 앙길 공안 앙길과 더불어 연애를 뵀는데 부천지 50리 살인 음식이 50가지나 되었다 문어산 왕이 왕에게 보고하여 이 승부산 일작 승선호산 승부산을 하위 무진주 상수 소목전 무진주의 상수리를 선 사람의 소목전으로 주어 금 인 초체 다른 사람이 나무를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임불 감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내외 험 선지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 하였다 산하 유전 삼십 묘 산하 나라의 밭 삼십 묘 가 있는데 하정 삼석 삼석 에 씨를 뿌려 차전 임세 이 밭에서 풍년이 들었다 무진주 역 임 무진주 에서도 또한 풍년이 들었다 부적 역 운 무진 여기서 풍년이 들지 않으면 무진주 에서도 풍년이 들지 않았다 고 전하 요 앞에 원문은 끝이 났고요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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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